안녕하세요 다우두킴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서쪽 끝에 있는 바다가 위치한 한국도시 인데요 이곳에서 한국 무슬림들과 함께하는 이프타르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마그렙 예배 시간에 제가 아잔을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했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지금부터 인천 이슬람센터에서 주최하는 이프타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민이라고 하고 무슨 일은 아닌데요 제가 잘못 보존관념이나 이런 거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잘 공부해서 개선해두고 역할을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종민이라고 하고요 개선한 지 한 9개월 정도 됐고 환경들을 조금 없애는 데 조금 익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단식 시작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시험 이제 힘든 것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나면 아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스스로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똑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되새길 수 있다 이 하나 고생 많으십니다 홈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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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홈머스 홈머스 도망갔다 우리 이거 와우 자 아까 도망갈 준비해야겠다 집아 아 너무 떨리는데 아 너무 떨리는데 알라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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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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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박이다 아 아 이거 진짜 길게 나오겠대 네 원기 정기 손으로 먹어 봐 맞아요 이거 안 좋아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를 이렇게 진단을 밀어서 어려운데? 나가버리면 일찍 어려워요 어때요? 감싸 한번 어 이거 다 따라해보네요 오케이 이거 다 흘리는 거 비워요 그 다음에 좀 말아요 그리고 네 다 흘려도 돼? 다 흘렸어 다 흘렸어 이거 다 흘렸어 아 그래요? 비닐깐 거 아 아 아 안녕히 계세요 네 마 네 이렇게 정말 맛있게 음식 먹었고요 사실 한국에서 무슬림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긴 해요 그래도 또 운이 좋게도 이런 좋은 한국인 무슬림분들 만나 뵙고 또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물론 한국인이 무슬림이 되면은 뭐 많이 친구들도 잃고 잃을 수 있지만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무슬림 가족들을 또 주시기 때문에 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알함두릴라 그러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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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